국립대의대 편입학 시험에서 학교 측의 실수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사립대의대에 편입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1년 뒤 해당 국립대에서 자신들이 행정실수를 했으니 원하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2월에 실시된 B국립대의대 2017년도 편입학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A씨는 이에 자신이 합격한 다른 C사립대의대에 등록해 의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A씨는 C의과대학에서 1년을 맞춰가는 2017년 10월경 B국립대에서 2016년 12월에 실시된 입학 결과가 잘못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모 지상파 방송사 취재 결과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입학 전형에도 착오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이에 학교 측은 당시 실시된 입학 결과가 잘못 통지됐다. 학생이 본래 입학됐어야 하나 입학 행정의 단순 실수로 불합격됐다며 원하면 특별 입학을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해온 겁니다. A씨는 고심 끝에 현재 다니고 있는 C사립대 의대를 그대로 다니기로 결정하고 행정처리를 잘못한 B국립대를 상대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면접 전형에 대한 가산점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합격자를 불합격으로 처리한 사건이었고요. 그것이 입학 전형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교육부 감사를 통해가지고 면접 전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B국립대는 두 가지 의유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A씨가 다른 의대에 편입학해 의대 공부를 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특별 전형 입학 기회를 제공했지만 A씨가 스스로 거부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손해가 발생했어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국립대학교가 일반적인 의대 입시에서도 경쟁률이 훨씬 높고 의대로서의 인지도도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 조건에서 동일 시기에 합격했다고 하면 의뢰자도 목표로 했던 국립대학교에 들어갔을 텐데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의대 합격률과 졸업 후의 진로 국립대와 사립대의 교육비 차이 등을 감안하면 A씨가 C사립대에서 의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특별전형 입학기회를 줬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B국립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A씨가 1년 동안 C의대에서 이수한 교육 내용이 B국립대에서 인정될지 등이 불확실하다는 점, 학교를 옮길 경우 새로운 교육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전형 입학기회를 거부했다는 사유만으로 B국립대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국립대 의대의 A씨에 대해 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고, 피고인 B국립대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이만우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가지는 지위와 위상을 고려했을 때 대학 입학 제도는 절차의 준비와 그 진행뿐 아니라 입학 전형의 결과 또한 엄격하게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준 판결이라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주입니다.